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해 치바에 있는 부모님의 집이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 형부부, 두 아이, 그리고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그들은 개를 정원의 사슬로 묶인 채 탈출하려고 애썼습니다. 온 가족은 개를 두고 온 것을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비난받을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1층 내부는 모두 쓸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개와 쇠사슬, 울타리가 모두 씻겨 내려가자 모두가 울었습니다. 형과 그의 아내는 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형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형이 뭔가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형의 발 앞에 개가 나타났습니다. 큰 형님은 그 개가 온통 검은색이었는데도 다친 것 같지 않았고 얼굴에는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는 듯 예전과 똑같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개는 살아남았지만 쓰나미로 인해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냄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형은 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개를 꼭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저는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이제 강아지는 깨끗하게 씻겨져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